님 제가 한번 댓글 남길까요? 어 근데 잠깐만 파라 위에 있어요. 뒤에 위에 그냥 혼자 할게요 저 혼자서 캐리가 안돼요? 원래.. 원래 하던 사람이라서 어우 손브라 힐킷 많이 먹어야겠다 손브라 궁 빨리 채워야겠다 메르치 있어요? 상대도 손브라 있어요? 메르치 컷 들어와요 버튼 들어와 카라 힐 유튜브 쓸고 있어요 근데 눈쟁이는 저 공격할 때도 봤는데 알 그래요? 네 피 찍고 쓸까요? 네 나이 지금 나 지금 신혁 지금 개 찍어야겠다 메리진 님이 공업해주셔서 너무 좋다 애들 막 돌까? 저 이태훈인데 유튜브 댓글 남겨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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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맥크리 나왔다 파라빼고 파라빼고 맥크리면 더 좋죠? 엔즈 컷 느끼 죽었어요 헤들 파본 그 2대 부위에 맞을 수 있음 와 개꿀이다 야 나 처음 만났어 1등 2지 진짜 나이만 나와 재미있어 아 이거 아파 자리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약간 이해가 아파 내리지 컷 나이가 위에요 아 손트랙은? 나이스 배지컷 나이스 근데 방제목이 배치에서 어디까지라 배치부터 게막까지요 길막 길막 오우 캘린저스 리그도 보고있어요 아 알 금살 겐지 반피 아 메르시 살리러 오는데? 일어났어 아 이거 아 내 타이어 맥크리 살아있는거 알았는데 단전이라서 다 메르시 살려줘 베르시 왼쪽 방해 오른쪽 저기야 맥크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내가 맥크리 경제해야겠는데 솜브라 힐키드 있으니까 같이 죽죠 나이스 그거 메르시 궁찼을걸요 메르시 살렸어요 자리아하고 자리아 더 꼴렸고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옆에 있어요 메르시 잡자 메르시 맥크리 조심 메르시 저쪽 다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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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르시가 있어요 자리아한테 네 요 오른쪽 방안에 세명 다이치 어 솜브라 힐키드 너무 좋다 솜브라 힐키드 있으면 유지력 자체는 커버돼가지고 왼쪽 석야 다운 다운할게요 파라 위에 떠있어요 파라 다운 자리아 계피 화물 3분 20초? 시간 엄청 많이 남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치킨쿤 명령어도 넣어놔야겠다 이펙트님 거랑 같이 아 그래요? 이펙트님은 잘하시고 저희는 문재인님도 제니아타랑 아나 잘하시니까 저는 문재인님 오더 해주시는게 너무 맘에 들어 아 그래요? 약간 상황 보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오더 와 베이치부터 그랜드마스터까지 난 그게 너무 맘에 들어가지고 즐겨보거든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개판이라서 그래서 문재인님 친출을 걸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진짜요? 저 이 아이디에 티즈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런거 보는거 아니야 알았어 나중에 본캐할 때 한 번 뵈면 인사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레알 잘한다 잘하죠 메르시님이 잘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막 계속 있고 송보라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지금 에이맥 지금 무료기간이어서 에이맥 좀 맞췄게 네 지금 어~~ 엄청나네요 그냥 안걸릴거같아 에이맥 때문에 지금 배치보는거 두판져가지고 배치에 에이맥 정도면 뭐 그래도 할만하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기는 조합을 안 맞춰줄게 음 뭐 딱 뭐 그래도 어느정도는 맞추던데요 뭐 노일러 정도는 뭐 할만해요 노일러 막 사질러와 이런건 그래도 괜찮은데 뭐 상관없어요 뭐 아니 대놓고 트롤으로 하는거 아니기서 나 쉬플 때 왜 안 던져놓을거같지 윈스턴 뭐야 메르시 왜죠 빈바 윈스턴 있네요 뷰바 윈스턴 파르신 파라 죽었어요 상대도 정크랜 나왔네 파라 빼고 정크랜을 왜 뽑아 공격인데 파라가 더 나을텐데 어 덧 걸렸다 업접 시프트로 덧넣는거 지금 매크리 왼쪽에 있어요 어 내려왔네 어 어 어 아이 감사합니다 디바 오른쪽 방 디바 디바 뒤에 들어와 있어요 디바 오른쪽 방 오 개쩌다 없어졌어 나 디바 오 디바 안하고 있어 긴 메르시 짤렸어요 아이고 나도 짤렸어 아 정크랜스인데 저거 포탄 피하기 힘들어 포탄 너무 많아 메르시 공업받고 아 힛 180이라서 네 오 나이스 비트 나이스 디바 그 뒤쪽 2층이 있는데 더 걸려있어요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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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석양 정면 왼쪽 2층 P27 아... 석양 맨 다운 아나 다운 디바 디바 뭐야 한 칸도 안 줬네 오우 라인 강벽 기가 막혀 트레이서 아 트레이서에서 다 가는데 맞아 나 여기야 디바 라인 들어와요 나 지금 타이언가 오우! 타이언가 왜 여기로 오니? 하하하하하 트레이서 다운 디바 디바 라인 누른다 주명컷 오케오케 맥크리 빠데보다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애 제 빠데보다 제 부캐 빠데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다이아 이런 데도 걸렸는데 경쟁전 배치가 훨씬 쉬운 것 같애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하하하 카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얘네 아무도 아무도 안 돼 그냥 다시 돌아 안녕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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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요 죽어졌습니다 예 하하하 예 저는 솔퀘돌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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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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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석얀 여기 여기 석얀 아까고기네 저기요 왼쪽 매크리 하하 하하나 이거 뭐야 후치프릴돼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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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방송 많이 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이 어 더 잠깐만요 선봉이 좀 들게요 이건 진짜 더 아니 지금은